이거 보세요 자 자 뭐야 복봇하는 거 뭐냐고 이거 진짜 피터씨거 인스타 하고 있어요 교수님한테 확인하면 끝난다고 이거 이걸 누가 이길 거야 자 자 자 뭡니까 고3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9번 문항 정답 오류 논란 이게 논란이 가끔씩 있었는데 여러 여러분들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강사분들이 나와가지고 끝까지 물고 넘어지고 소송까지 가버리고 뭐 세계지리 이런 예전 문항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승소를 하는데 뭐냐 뭐냐면 이미 대학교에 신입생들 다 입학한 상태에서 승소를 해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죠 자학금 마련해 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감성이잖아요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밝힐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수능 문제가 결국 몇 천만원짜리가 투자되는 건데 이게 과연 오류가 나서면 되는가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 논란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 심사 결과 이상없음 가장 그 많이 쓰는 말이죠 본 문제의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평가원은 게시판에 들어와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늘 교과서를 바탕으로 된다 출제 범위가 여러분들 정해져가 있어요 사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부 교과서에 있는 곁다리 뭐 이렇게 옆에 적혀있는 그 부분 그 뭐냐 약간 날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본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정답 선지를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야 논란이 없거든요 하지만 교과서가 잘못 써있을 경우 어쩔 수가 없겠죠 이상없음 결론냈지만 일부 교사 학생들 재확인하며 반박 오류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진 보자마자 어떤 생각나 윤리와 사상 생활의 굴리 특 말씀드릴게요 그 사상과 얼굴을 확인해요 오케이 이 사람 누가 봐도 임마누엘 칸트 머리 여기 저기 뭐냐 뱀처럼 여기 뭐냐 그거 임마누엘 칸트 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 자 이거 누구야 네 존 롤스죠 존 롤스 약간 2대8 감성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분 오른쪽 분 뭐냐 피터 싱어예요 이게 바로 피터 싱어의 인스타입니다 자 피터 싱어가 살아있어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들 오늘 주제 핵심이 피터 싱어의 인스타에요 전우치 저는 유튜브 영상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인스타 사진을 연계해 이거 보세요 자 자 뭐야 독보 타는 거 뭐냐고 이거 진짜 생활과 윤리 9번 문제가 때가 아닌 정답 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모의평가를 주관한 평가원은 육무와 관계된 이의신청 심사 결과 이상 없음을 결론내렸다 수능이 이렇게 됐잖아 이거 이렇게 안 끝나요 오케이 평가원이니까 이 바득바득하면서 으 그때도 보자 씨 피터 싱어 오류 치기만 해봐 그냥 피터 싱어 교수님 불러가지고 기자회견 해버릴란가 수험생 커뮤니티 중 중심으로 해당 문제 오류가 있다며 직접 문화과 관련된 사상가에게 정답을 확인해본 인증글이 올라오면서 갑론을 막이 펼쳐지고 있다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오르비에는 지난달 30일 평가원의 생활과 윤리 오류를 지적합니다 글이 올라왔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서양 사상가 갑을 이에요 갑 봅시다 원주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돕는 데 있습니다 원주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갖출 때까지 유효합니다 롤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해외 원조에요 원조가 이제 해외 원조인데 원조가 둘 다 의무라고 주장해요 꼭 해야 된다 근데 롤스는 왜 해야 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만 이제 그 뭐냐 원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의 기본 제도 그러니까 공리주의랑 달라요 약간 감성에 근데 피터 싱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의 목표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은 적정 체제가 갖추어지기 전에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입니다 빈민을 돕는 것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미입니다 무조건 원조해야 된다 이 감성에 공리주의적 감성으로 무조건 원조해야 된다 이 사람이 빈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싱어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논란이 있었냐면 갓 볼게요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의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1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1번이 원래 정답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강제가 되어서는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정치 무상의 개선 2번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빈곤 해소 시점까지만 행해져야 된다 빈곤 해소 시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정치 문화적 어떤 그 제도가 형성될 때까지만 해소되어야 된다 이게 갑이에요 3번 원조의 대상은 지리적 근접성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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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근접성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을은 세계 저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도 빈곤한 사람이 있으면 원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체의 공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4번이에요 4번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이 원래 아니잖아 그럼 이게 왜 틀렸냐면 모든이 틀렸다 이거야 모든이 평가는 뭐 해설을 안 내지만 모든이 일단 틀렸어요 부유한 국가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원조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부유한 국가에 가난한 시민들이 있으면 원조 대상에 포함돼요 뉴욕에도 거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미국이 부유한 국가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싱어의 입장이에요 전체 공리 때문에 약간 말짱 그러니까 이게 생윤식 감성인데 모든 전체 일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라든가 단전적 진술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 약간 요런 생윤식 감성으로 4번이 틀린 거야 4번이 틀렸어 틀리게 나온 거야 그래서 4번이 틀린 채로 넘어가는 듯 보였어요 평가원은 1번 선지 갑 원조 대상국의 정치문화의 개선이 강제된 선지 이건 무조건 만든 거고 이건 이겨낸 여지가 없어 그러나 작성자는 4번 선지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도 정답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을 사상가에 해당하는 피터 싱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4번 선지가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물은 결과 맞다는 답변을 받으래요 인증 사진 이게 개레전드 문학에서 오답이 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문학 지문을 들고 가 누구한테? 그 시인한테 이거 시가 이 의미 맞다고 지금 4번 선지 해당하는데 이 의미 맞아? 아닌데 보랏빛은 나는 저기 죽음을 상징한 적이 없다요 근데 문학은 어떻게 받아칠 수 있냐면 보기가 있잖아 평가원은 난 보기를 바탕으로 했지? 시인을 바탕으로 한 적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문학은 빠질 수가 있어 인정?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철학은 말이죠 발문을 잘 봐봐 서양 사상가 가블의 가상 대하이다 피터 싱어 인스타 하고 있어요 교수님한테 확인하면 끝난다고 이거 이걸 누가 이길 거야 작성자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올 사상가의 싱어 교수 본인이 4번 전제제에 동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평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류를 주장한 사람은 없었어요 히든 싱어 시군요 내가 직접 물어봤다고 사상가한테 이어 이 작성자는 피터 싱어가 해외 원조에 대해 서술한 책인 세계화의 윤리 실천 윤리학을 번역한 A 선생님, B 교수님, C 교수님께도 이미 이메일을 다 보내서 문의드렸다 이 사람이 반론을 얘기를 한 거야 저 선지를 영어로 번역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게 있어 또 생활의 윤리에서 최근 현대학자들은 아직 번역서가 안 나왔어 외국 교재만 있기 때문에 발문을 어떻게 갖고 오냐에 따라서 또 선지가 달라져요 저는 생활과 윤리가 사실 나눠지는 걸 찬성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전체 윤리 시절을 좋아했지 생활과 윤리로 나눠지는 걸 전 찬성하진 않았어요 생활과 윤리가 최근 학자들 너무 빡세게 다루다 보니까 이 워딩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 이게 바로 생활과 윤리의 감성이에요 세 분 중 두 분의 선택이니까 이미 내 의견이 맞다는 입장에 답변을 해주셨고 저 교수님들이 번역을 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 피터 싱어의 교재가 한국말로 변역했을 때 이 의미로 쓰신 게 맞느냐까지 다 확인했다는 거야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싱어가 주장한 거야 부유한 국가들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 안 된다고 싱어는 주장했다고 이에 대해 평가원 측은 앞서 진행된 이의신차 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외부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논란금과 관련해 재차 확인한 결과도 이상이 없다 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교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참고했겠죠 기존에 교과서에 피터 싱어가 말한 내용하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모의평가 단계라서 이렇게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도 메일을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피터 싱어한테 계속 메일을 보내 원조 대상 맞죠? 원조 대상 아니죠? 원조 대상 맞죠? 아 Korean SAT what the hell 모의평가에서 복수 정답이 결정된 사례가 있나 모르겠어요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출제 정답 오리 논란이 가장 많은 과목 중 하나가 생활과 맞습니다 생활과 윤리가 가장 여러분들 좀 빡센 게 뭐냐면 최근 사상가를 너무 많이 다루고 최근 사상가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 최근 사상가에서 너무 그 킬러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킬러 문제라는 게 또 한 글자 차이로 좀 그 오답을 가려내야 되고 변별력을 취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빡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철학 수업을 들어보면 이랬다 저랬다는 경우가 많아 제가 철학권은 아닙니다만 특히 비트게트 슈타 이런 사람들은 전기 철학하고 후기 철학하고 내용이 아주 정반대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철학자의 전체 논리를 바탕으로 저런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아니면 철학자의 일부 논리를 바탕으로 저런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게 생활과 윤리 선택자분들한테는 한 44점이라든가 47점 가기는 좋지만 만점 받기는 굉장히 힘든 감성? 네 고감성이 좀 있죠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출제 오류가 날 수 있는 구석구석들이 많다라는 게 오늘 핵심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교과서 그냥 발췌해가지고 이거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또 수능날 가서는 또 정답선지는 좀 깨끗하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네 검색하셔도 돼요 네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돼요 오 사람 많이 본다 그 혹시 오 신기하다 근데 그 여기 새벽에 그 저기 질러팅 오 뭐야 사진이랑 생긴 건이 너무 다른데 예? 아니 허니 워더 아 꼴몸님 아니 아니 예? 예? 야 뭐야 이거 야 잠깐만